얘는 물과 공기만으로 하는데요. 요거는 전원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수류라든가 공기의 압을 조정할 수 있는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압은 내 잇몸이라든지 구강상태에 맞춰서 그날그날 컨디션 맞춰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너무 좋고요. 요거 쓰시면서 사실 물과 공기만으로 하는 거니까 안전해서 좋고 아프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쓰시면서 혹시라도 치간세정이 정말 제대로 될까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. 왜? 물과 공기만으로 진짜 치간세정이 깨끗하게 된다면 나도 이거 써볼 것 같은데 진짜로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예 바로 보여드릴게요. 맞습니다. 잠깐만 주목을 해주세요. 사실상 그래요. 우리 치아가 일자로 예쁘게 뻗어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막 삐뚤빼뚤하기도 하잖아요. 그러다 날 추우니까 칼칼한 거 특히 밤 길어서 야식만이 드시면 이 틈 사이사이에 끼게 된단 말이에요. 칫솔질러도 해결 안 되세요? 보세요. 버튼만 눌렀을 뿐인데 치간 사이에 찌꺼기도 제거를 해주고요. 심지어 치간세정 해주고요. 잇몸 마사지까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써보고 나니까 구강세정기에 이렇게 필요성을 알게 됐어요. 이렇게 개운하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간단하게 실천만 해주면 되는 게 바로 구강세정이었어요. 그렇죠. 우리가 칫솔질만으로 안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치과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은 가보신 분들 아시죠? 아프기 전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. 보통은 치과는 어떨 때 가느냐? 이가 썩어서 가거나 잇몸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가거나 퉁퉁 부어서 가거나 사랑니 빼러 가거나 이럴 때 가시는 거잖아요. 가기 전에 미리미리 내가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어떤 분들이 먼저 구입하셨으면 좋겠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조건 함께하세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나는 자꾸 뭔가 피가 나고요. 구치가 좀 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가 실이고요. 그리고 아이들 아무래도 관리하기 힘들 때 이럴 때 가져가시는 건데 한 대 가져가시는데 11만 6,100원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왜? 내 치아 건강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쭉 건치로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은 아깝지 않거든요. 근데 앞쪽에 저희 구성물을 보면 일단 한 세트 기본으로 풀 세트를 받아보시고요.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노즐입니다. 앞쪽에 나와 있는 노즐이 이 노즐이 오늘 4개까지 확보가 되다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다 같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하나만 받아보셔도 사실은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거니까 딱 좋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노즐 4개가 따라가다 보니까 색깔별로 바꿔가면서 우리 아이들까지 엄마, 아빠, 아이 2명까지 같이 쓰실 수 있는 구성이 나오고요. 여기에다가 심지어 음파 칫솔 역시 파나소닉 정품으로 챙겨 드릴게요. 그럼 파나소닉 정품의 가전제품이 2개인데요. 34,800원에 해당합니다.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빅4의 행운으로 오늘 겨울철에 꼭 필요한 보온병 2개까지 전부 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고객님 따끈하게 그것도 드시면서 오늘은 중요한 건 구강 세정기 글쎄 내가 좋다고는 했는데 한 번에 11만 원 투자할 수 있을까? 그래서 무료체험 7일 혜택을 저희가 넣어드릴 거예요.